어제 3월 20일 일본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치바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매우 도쿄와 수도권의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부터 올해 2023년 3월 21일 오늘 화요일 오후 3시 30분까지의 일본 내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9번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치바현 남동 앞바다에서는 5번의 지진 치바현 북서부에서도 5번의 지진 치바현 북동부에서는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치바현 남부에서는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여서 최근 총 23번의 지진이 일본 치바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치바현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재작년 2021년 10월 7일 저녁 10시 41분에 일본 치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치바현 지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사이타마현과 도쿄23구에서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기준 최대 진도 5강 이상의 흔들림을 관측한 지진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던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 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진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미나미칸토 지방 즉 관동의 남부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치바현의 강진은 도쿄도 가나가와 현지바현 사이타마현의 일도사면 도쿄도와 세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서의 강력한 지진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미나미 간토치바현에서 어제 3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경에 북서쪽에서 20개 정도의 아주 얇은 형태의 지진운이 출현하였으며, 이번 지진운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기존의 다른 지진운들과는 그 형태가 처음 보여지는 형태의 구름이었으며 많은 분들이 어제 나타난 치바현 북서부의 지진운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나키 간토즉 관동 남부지역 도쿄도 치바현 등의 지역에서 강력한 미나키 간토지카 지진은 발생할 것인가? 관동 남부지카 지진 미나미 간토지카 지진은 사가미 해곡에서 더 북쪽 지역을 포함한 간토지방 남부지역 중 한 곳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가 더 작은 규모 7클래스의 지진이 평균 수십 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진으로는 1855년 11월 11일 일어난 규모 6.9의 안세이 에도지진, 1894년 6월 20일 일어난 규모 7.0의 메이직 도쿄지진이 있으며, 이러한 지진을 모두 통칭하여 미나미 간토지카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programming 감사합니다. fra Зап